오마이걸 지호! 안무 연습 중 갑작스러운 발목 부상 . . 오마이걸 지호가 9일 오후 서울 중국 명동 신세계매사홀에서 열린 오마이걸 다섯 번째 미니앨범 비밀정원 발매 쇼케이스에서 부축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. . 타이틀곡 비밀정원은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꿈을 담은 비밀정원을 기워나가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리드미컬한 록 기반 트랙 위에 동양적이고 신비로운 멜로디를 오마이걸 만의 감성 보컬로 표현한 곡이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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